민주당 의원들의 빈손 방위쇼 노이즈 마케팅도 이쯤 됐으니 그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막무가내 후쿠시마행 빈수레가 참으로 요란합니다. 독후의 전력 방문은커녕 항의 문서만 겨우 전달했고 후쿠시마 원전 현장 방문도 거부당했습니다. 핵심 현장을 방문하지도 핵심 관계자와 면담을 하지도 못한 채 방일쇼 이틀째를 맞은 셈입니다. 흡사 노이즈 마케팅을 방불케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방문소동이 국제사회에 어떻게 비칠지 한 번이라도 생각은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눈을 속여보고자 외교적 결례까지 무릅쓴 얄팍한 정략적 계산이 뻔히 보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후쿠시마 현장수사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한 일본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신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위성권 의원은 현지에서 만난 일본 전문가도 신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더라며 IAEA의 권위는 인정하지만 모두 다 믿고 맡길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가짜뉴스에 이어 일본 전문가라는 사람의 바람만 신봉하는 위성권 의원의 언행이 진정한 친일행이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존의 방침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유지하고 있고 국내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전 품종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할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는 괴당과 선동을 양손에 든 음모론만 보입니다. 민주당의 노이즈 마케팅도 이쯤 되면 됐습니다. 바다 건너 나라망신터 시키지 말고 서둘러 귀국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안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명동설답습니다. 모든 사안을 자기중심으로 해석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명동설이 또 하나의 웃지 못할 일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지난달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묘소 훼손 사건을 패가망신을 저주하는 흑주수이라고 정의했고 민주당은 요란하게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진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제 언론을 통해 이번 사건이 이재명 대표와 같은 경주 이씨 종친들의 요청으로 무역문화재 이모 장인이 기 보충작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모 장인은 이재명 대표 부모 공분 주변에 생명기라고 쓴 돌 5개에서 6개를 묻었지만 이재명 대표는 글자를 생명살이라고 입고는 저주 운운했던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떤 양심의 가책이 있어 하루하루를 쫓기며 살고 있기에 저주까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번 사건은 개인적 총국에 불과하지만 명동설이 대한민국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협치 파트너가 되어야 할 제1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하느라 국회가 매일매일 의회 폭거에 희생되고 있습니다. 국민들 역시 이재명 대표가 선천하는 죽창가와 각종 괴담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생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가 추구해야 할 진리이자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